네 안녕하세요 사이퍼의 막내 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캠을 든 이유는 팬분들이 좋아하고 제가 해보고 싶었던 콘텐츠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학교 등교 하는 브이로그 같은 콘텐츠를 찍어보는 게 제가 해보고 싶었던 건데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스케줄이 끝나고 숙소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저희 방으로 들어갈 건데 저희 방에는 룸메인 휘영이 있어요 일단은 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한번 저희 방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보세요? 원인데요 아 뭐하고 있어요? 아 뭐해요? 아 이거 지금 아시대죠? 아 이거는 형 진짜 아 지금 공연 준비 중이라고요 저기 웨이키와 포키 아 뭐해요 왜 공룡이랑 놀고 있어요 혹시 귀엽죠? 네 저는 사이퍼의 원이고요 저는 사이퍼의 휘라고 합니다 형 제가 캠을 왜 든 이유를 알아요? 아니요 제가 지금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내일 학교 가는 브이로그를 찍어보려고요 신선하지 않아요 굉장히? 신선할 수 있겠지만 충격적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룸메가 휘영이어서 아 맞아요 아침에 전 깨우고 갈 거예요 근데 저 아침에 잘 일어나요 아 그래요? 아 그건 뭐 내일 아침 보러 올 때 알 수 있죠 맞아요 뭐 그리고 만약에 약속을 해주자면 제가 일찍 일어나면 네 아침밥 한번 해드릴게요 어 진짜요? 네 돈은 아프죠 근데 대신 안 일어나면 뭐 근데 제가 알기로는 숙소에 뭐 먹을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침에 일찍은 사 올게요 사 올 수 있다면 하나를 위해서 하루 정도 오오오오오오오er 분매를 위해서 할 수 있죠 이유어 아세요 그러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한번 다시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자고 안녕 내일 아침에 봐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안녕 부끄러워 아침부터 알람 때문에 일단 일어났으니까 씻고 준비하고 나 다 시킬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어디로 가시는 걸까요? 학교 갑니다 아이고 코딩 코딩 우리는 학교 가요 아 진짜 컨셉 뭐? 컨셉 바바바 뭐? 앙정 뭔데? 근데 저 아침에 자주 놔요 제가 일찍 일어나면 아침밥 한번 해드릴게요 원희를 캐워준다고 했는데 멋있다 진짜 지금 일찍 일어나면 사올게요 주무시고 계시네요 준비 다 끝났는데 아직 휘영이 자고 있거든요 여러분 쏘야 아, 분명 어제는 아줌밥 해준다면서 그니까 너케워준다고 하지않았어? 맞아요 너 먼저 일어났다 제가 먼저 일어났어 그니까 눈 떴어 눈 떴어 눈 떴어 역시 이 프로 아이돌 픽업 오브 픽업이라는 단어에 아주 인싸해줘요 오 맞아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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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자? 나 갈게요 만나 올 때 우유죠 아니 자기가 밥 해준다는데 이제 우유까지 시키네 올 때 우유죠 자기가 뭐 다 해준다면서 우유만 사하면 시리얼은 내가 해줄게 시리얼 있잖아요 시리얼은 시리얼은 오늘 딸기잼 사줘야 돼 딸기잼 다시 우리 지각한다 갈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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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키게요 여러분 안녕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지금 차를 타고 학교 이동 중인데 원래 형들 저 학교 갈 때 맨날 자고 있었는데 오늘은 또 브이로그 찍는다고 일찍 일어나가지고 또 아유 또 아씨 이상하다 맨날 형들이랑 같이 키다가 혼자 이렇게 키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리고 이게 화장을 안 해가지고 약간 좀 부끄럽긴 한데 근데 근데 예쁘게 나오네 필터 같은 게 씌워져 있나 보다 되게 저는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학교 다니고 있어요 아침마다 먹는 바나나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지구젤리 약간 예전에 찍어놓은 사진들 좀 보여줄까 지금 기본 카메라로 찍는 게 지금 이렇게 찍거든요 제가 셀카를 약간 좀 잘 나오는 거 같아요 안 보이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웃기다 평소에는 아침에 그 시간대 일어나지도 않으면서 나 막 브이로그 찍는다고 하니까 막 발딱 일어나가지고 좋아요 형들이 있어가지고 너무 힘이 돼요 여러분 이제 곧 학교에 다 왔어요 3분 뒤에 학교 도착입니다 저는 열심히 학교를 갔다 올 테니 여러분들도 좋은 하루 보내시죠 여러분 다녀올게요 안녕 바이바이 다녀올게요 고마워요 안녕 안녕하세요 비가 많이 오네 갑자기 여기 안녕하세요 하교 하교까지 마쳤습니다 원희의 등교부터 하교까지 이제 저는 연습실 가서 형들이랑 밥 먹고 연습해야 돼요 기분이 좀 묘하네 공부하고 나오니까 좀 내가 똑똑해진 기분이랄까 하 네 지금까지 이사이퍼 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등하교를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봤는데 어떠셨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저는 형들이 없어서 기분이 또 묘하고 형들이 너무 보고 싶어졌는데 다음에는 꼭 저희가 쉬는 날 숙소에서 뭐하고 지내는지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보고 싶고요 이렇게 한 번도 공개해본 적 없는 저의 등하교 저는 맨날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열심히 다니고 있죠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요즘 환절기라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이만 사무실로 가서 스케줄을 한번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이었습니다 고마워요 봐주셔서 안녕